좀 유명한데? 한 번만 해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피카츄 그래 피카츄 한 걸 합시다 피카츄 아니면 볼륨 피카츄 피카츄 아이고 이 정도면 잘 담았어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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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지혜리 잘했어 지혜리 잘했어 우와 짱이다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이제 군대 삼눈이 여기요 삼눈이 삼눈이 감독님 왕자 정답은 복조리 땡 뭐야 땡 봤어? 땡 아니야 유령 유령 감독님 복조리 정답은 땡 나 여기 별로 안 잡히는 것 같아 내가 중간 구경하겠습니다 야 비켜봐 여기가 제일 작아 야 비켜봐 비켜봐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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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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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때 새벽 도움과 함께 떡을 준다 땡 땡 땡 얄밉게 땡 땡 땡 완전 아니다 leuk 왜요 이거 하나 만약에 이거만 뜯었으면 빵 치지마 그런게 어딨어 이럴부터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나 나왔어요 적금 이런 거. 그래요. 안 돼, 제발요. 제발요.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아. 넌 이렇게 틀리기 바라는 거지, 지금? 안 돼. 난 솔직히 틀리면 좋겠어요. 새해는 착해지기로 했잖아. 싫어. 우리? 이생. 아, 축하해. 맞췄구나. 예쁘다, 예쁘다. 고마워, 축하해줘서. 당연하지, 같은 팀인데. 아, 집에 가면 좋겠다. 내가 이거 챙겨왔어. 한국인이면 이거지. 가유리 밖에 없다. 그니까 왜 사과라고 했냐고. 찬다, 사과자. 아, 귀여워요. 어쩐지 오늘 치마를 골라있더니만. 운명이었어. 귀여워. 난 모르게 타면 돼요. 왜, 현아. 어디서 무대로 가야지. 아, 무대로 가나? 저기 빨간 토끼 앞을 보면서. 아, 귀여워.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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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포기야. 간다. 아, 포기야.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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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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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고이 하니 meu 분이 다르다. this is the old girl. wake up and easy. my child... 얼굴 빨개 stampera. floods. Do your beautyại systems. 하나만りました. 미잖둔. susu. oguna. get it away here. Freddie. 제이언이 questa? iece happened and she like this. 미스터 티처에서 최초 곡점 공개라고 꼭 말해달래요. 이거 이렇게 뒤에서 키가 되게 좀 아담 맛인데. 미스터 티처에서 최초 곡점 공개라고 꼭 말해달래요. 잠깐 언니가 스케줄을 드렸는데. 미스터 티처에서 최초 곡점 공개. 콩 박아주세요. 러브 하우스는 최초 곡점 공개합니다. 예쁘게 들어봐 걸그룹답게. 난 분명히 잠잘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자. 엄마가 하는 말이 여기에 이거 눕고 여기에 이렇게 해야되는데 현아 여기다가 또 사야. 내 침대 아닌데. 자는 사람이 이럴 거 같다고. 이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아니, 너 이렇게 팔이 이 방은 바로 지연언니와 현아가 쓰는 방입니다. 와우, 그럼 나머지는 누가 쓸까요? 아끼는 거 없어?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건 키면아. 너가 가장 아끼는 건? 남지지. 버려 버려 버려. 우리 오늘 밤 뜨겁게 부져볼까? 싫어? 2017년 소민이 대박! 내 방은